대조 왕건 세금 줄여 지방 세력 후하게 불교 장려 북진 정책 고구려 땅 되찾자 고려 광종 왕건 강화 노비양검 과거제 성종 도움 최승로 요국 자감 과시무 28 12번 고려왕의 업적을 봅시다. 대조 왕건 세금 줄여 지방 세력 후하게 대조 왕건을 봅시다. 왕건 앞에 왜 퇴조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 앞에는 태조라는 말을 붙여줘요. 나중에 보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한테도 태조 이성계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왕건은 후상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안아주기 정책을 썼었잖아요. 이렇게 통일된 후에도 민족을 하나로 융합하기 위해서 여전히 안아주기 정책을 씁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첫째 세금을 줄여줘요. 어느 정도로 줄여주냐면 10분의 1 정도로 줄여줘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을 후하게 대줘요. 즉 호족의 세력을 후하게 대줘요. 호족과 친하게 지냈다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호족에게 딸이 있다. 그러면 그 딸과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럼 이 호족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딸이 왕비가 된 거야. 거기다가 왕이 내 사위가 됐잖아. 그럼 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딸이 없으면 어떡하지? 딸이 없으면 왕씨 성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나도 왕씨 너도 왕씨 우리 친척이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는 거예요. 나 배신하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뭐 땅도 준다거나 관직도 준다거나 이러면서 많이 구워 삶아 놓죠. 친하게 지내자고. 불교 장려 북진 정책 고구려 땅 배찾자. 불교를 장려해요. 세 번째. 부처님을 잘 모셔라 라고 하고 연등해니 팔간해니 이런 불교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하여간에 왕이 종교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왕권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북진 정책이에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 라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옛 고구려 땅을 되찾자 라고 해서 북진 정책을 시행해요. 그래서 옛 그 넓은 만주벌판을 다시 되찾자 오자. 되찾아 오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땅 따먹게 하자고 위쪽으로. 그래서 영토를 좀 넓히기는 합니다. 고려 광종 왕권 강화 노비양검과 거제. 고려 광종 때를 봅시다. 왕건의 아들이 광종이에요. 그러면 광종 입장에서는 아버지 왕건이 결혼을 너무 많이 했잖아. 얼마나 많이 했냐면 부인이 29명이나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부인이 많다 라는 얘기는 뭐두 많아 자식도 많겠죠. 자식이 많다라는 얘기는 또 왕이 될 후보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에 따른 외척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럼 왕건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광종이 그 약화된 왕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비양검법과 과거제를 실시해요. 노비양검법 뭐냐면 노비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노비를 다 해방시켜 줬다는 건 아니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남의 빚을 못 갚았다거나 이렇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줘요. 아니 노비 풀어주는 거하고 왕건 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옛날에 노비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일종의 귀족의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귀족의 재산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의 세력이 약화되겠죠.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노비를 풀어주니까 굉장히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호응도 많이 얻겠죠. 그리고 또 하나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양인이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던 사람이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재정이 확충이 되겠죠.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백성들한테 인기도 얻죠. 귀족의 세력도 억누르죠. 그리고 재정도 확충하죠. 아주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해요. 사극을 보면 선비들이 맨날 앉아서 글공부를 하죠. 과거시험 보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과거시험이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뽑았는데? 그전에는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도 그냥 관리를 한 거야. 멍청해도. 그러니 왕 옆에 멍청하면서 아버지 빽 믿고 말도 잘 안 듣는 신화가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제를 시행함으로써 똑똑한 신화를 뽑게 되고요. 왕이 이렇게 또 뽑았으니까 그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왕에게 충성을 하겠어요. 그러면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신화를 옆에 뒀으니 일석이조가 되죠. 아 역시 빛날광자 광종이네요. 성종도움 최승로요 국자감과 심의 28 성종 때도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은데 일단 국자감이라고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요. 그리고 성종 밑에 최승로라는 아주 똑똑한 신화가 있었어요. 최승로는 심의 28조라고 28개의 건의안을 왕에게 올려요. 그런데 성종이 그 28가지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해요. 특히 눈여겨볼 게 유교를 바탕으로 통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고려는 이렇게 불교를 중심으로 한 나라예요. 그런데 최승로는 불교가 이제 썩었어라고 얘기하면서 유교를 바탕으로 통치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종이 그걸 받아들여서 유교를 바탕으로 통치한 왕이랍니다. 자 이렇게 고려 왕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보다 어때요?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백성들도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호응도 많이 얻은 왕이네요. 우리도 이렇게 고려 왕들처럼 유연한 사고를 가진 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모두 역사의 달인 될 때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대조 왕건 세금 줄여 지방 세력 후하게 불교 장려 북진 정책 고구려 땅 되찾자 고려 광종 왕건 강화 노비양검 과거제 성종 도움 최승로 요국 자감과 시무 28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치FCM 설명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